수능시험 마친 고3 수험생들, 그동안 입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예전에는 학교에 가도 출석만 부르고 집에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달라졌다고 합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다팔은 실내 암벽에 매달려 한 발 한 발 움직입니다. 아무런 장비 없이 두 손과 발로만 암벽을 이동하는 스포츠 클라이밍. 수능시험을 끝낸 고3 반 전체가 실내 암벽장을 찾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팔다리가 후들거리기도 하지만, 짜릿한 재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철새가 찾아온 억새밭을 찾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자연 속에서 웃고 떠들다 보니 입시로 받았던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미실 안에만 있다가 가까운 자연에 나와보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힐링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성교제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 성교육도 마련됐습니다. 전문 강사가 실제 사례를 들어 데이트 성폭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방지해야 하는지 설명해줍니다. 예전에는 수능 이후엔 출석만 부르고, 학생들을 돌려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최근엔 학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만 공부해서 힘들었던 것을 외부활동이라든지 동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다음 달 3일까지는 학교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